네, 세 곡이나 해버렸네요. 근데 우리 음악하고 재즈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제가 매일같이 연습한 것 같죠? 아니에요. 딱 한 번 맞춰보고 그때 우리 8월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금방 할 줄 알고요. 그 뒤로 못 뺐다고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그래도 반응은 크게 하셔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럼 한 곡 더 해버릴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진도아리랑 가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낫네 운경 세대는 웬 모일까 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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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이란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낫네 청천한 나라 청천한 나라 장변도 많고 이는 가슴속에 온 후원심도 많다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낫네 청천한 나라 저기로 가 활보라 부부야 우리 네 갈 길이 어지메요 아리랑 수수리랑 아래 아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 아래 아리가 났네 마리의 왕창 발공군문네 어디여차 아리랑 오를더나 아리랑 수수리랑 아래 아리가 났네 아리랑 웅웅 아래 아리가 났네 아리 시거 아리 시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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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